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광안대교 인근을 지나던 6000톤급 대형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각시설물이 파손됐고, 대교 위를 지나는 차량들로 인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선박의 러시아인 선장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물선이 바다를 가로질러 광안대교 방향으로 향합니다. 도로에는 차량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 배는 멈추지 않고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동시에 화물선 앞머리 기둥이 꺾입니다. 박았다, 박았다. 박았다. 다리 위에 일부 차량들이 놀라서 멈칫합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6000톤급 러시아 화물선이 광안대교와 충돌했습니다. 충돌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현재 이곳은 경찰과 부산시설공단이 2개 차로를 막고 긴급 시설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교각 아랫부분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철판에 지름 5미터 크기의 구멍이 났고, 휘어지거나 긁힌 곳이 발견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러시아인 선장은 운항 금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이 배가 인근 부두에 정박한 유람선과 접촉사고를 낸 뒤 반대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49호 광장 램프에서 해운대 방면 도로를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